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외국인은 2023년 12월 4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1월 15일 가장 많은 1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84%에서 약 5.32%로 강소하였으나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2월 13일 약 8.9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8일 약 5.3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원이며 2016년 1조 대비 약 293.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28억원으로 2016년 853억 대비 약 32.2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57%입니다. 순이익은 약 803억원으로 2016년 445억 대비 약 80.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3%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30.61배이며 지난 2016년 15.92배에 비해 약 1976.8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9.62배이며 지난 2016년 1.24배에 비해 약 672.9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25%, ROE는 2.91%입니다. 코스코케미칼의 시가 종액은 26조 5,69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3,94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7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28억 4,7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4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03억 6,59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0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4만원을 제시하였고 유한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6만 5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0만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4만 4천원에서 42만 7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9만 1,500원에서 34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케미칼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기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되기 시세를 부